참좋은 부동산 032-34-288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평필러를 소개할게요 오우 궁금한걸? 안방은 북박이 장롱이 있어요 크기는 10자 정도 되어요 작은 방 하나는 침대 책상 넉넉하게 들어가고 사이즈는 가야 화장실도 기본 수리가 되어 깔끔합니다 부엌 큰 가스란지는 이부이고 싱크대 상하부장이 있고 개수대는 한 개입니다 베란다는 채광이 잘 들어오고 보일러는 요번 새로 설치했어요 나머지 작은 방도 크기가 커서 활용 완전 편리해요 이 집은 들어서면 키부피 신발장이 있고 채광이 좋고 기본 수리가 되어 깔끔합니다 신원폭은 19자 근무 강추해요 상세한 기능 더보기 클릭 감사합니다